법무법인 대안중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안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안중앙은 서울, 부산 연재, 부산 해운대, 수원, 광주, 춘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로펌입니다 저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기업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안중앙 법인회생파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안중앙 법인회생파산센터 센터장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안중앙 법인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최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인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무리한 도산 절차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인의 기업가치를 전문적으로 진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권유합니다. 저희는 기업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에게 팀 단위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모든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자격 있는 변호사가 직접 다룹니다. 저희 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영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자격 사무장이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 사무장 법조 보르커 등과 거래 없이 모든 사건을 투명하게 수임하고 처리합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을 법무법인 대안중앙의 대표 변호사 및 파트너 변호사의 책임화에 처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안중앙 회생파산센터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의뢰인들이 제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